대한민국 청춘을 지켜본다 이틀 sarcasm 그 40년 후에 예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 일입니다. 국제의 생활 처리여 진행하는 과정이 다 더 부족하게 있다라도 한국의 모든 경우를 새로이 전해드립니다. 국제의 생활 처리여 진행하기 위해서 마련 되었습니다.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고 세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에서 대의를 연절하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어둠 감사를 드립니다. 일상조사하는 사람들의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성장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. 마스코트 기업무나 영수의 홍보게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